여러분 고양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는 알고 있겠지만 좀처럼 쉽지만은 않은 부분도 몇 가지 있는데요. 오늘은 고양이를 키울 때 5가지 흔한 문제점들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. 첫 번째 야행성 고양이 고양이들은 야행성이라 밤에 많이 활동해요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에 고양이와 충분히 놀아줘야 하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레이저 포인터나 장난감 등 놀이를 하며 에너지를 소진시켜주세요. 그러면 밤에 좀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. 두 번째 문제는 털날림이에요. 고양이 털은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집안 곳곳에 쉽게 퍼질 수 있죠. 이를 관리하려면 고양이 빗질해주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. 털이 적게 나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집안 냄새 문제입니다. 고양이 화장실을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. 고품질의 고양이 모래를 사용하고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. 또한 집안에 탈취제를 두는 것도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는 충분한 관심과 애정. 고양이와 규칙적인 놀이 시간을 갖고 사랑과 애정을 충분히 준다면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입니다. 고양이를 키우는 데는 의료 비용. 정기적인 검진, 기타 필요한 용품들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목돈이 필요할 수 있어 비상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만 준비해도 고양이와의 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. 위 내용을 참고한다면 고양이와 한층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.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